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네요. 야 대중 자유를 알리는 시간. 방탄 가요.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. 너무 뜨거운 거 아니에요. 여러분 보고 싶었죠? 감사합니다. 오늘 뭐 주제는 뭔가요? 방탄 가요. 정답은 어떻게 볼까요? 가요. 자 정답면 Rép biasche. 정답은 부전승이 год. omega växion 가요. 젠장 Sangenecido 안전하게 좋아 halencott 우리 estupun 정부가 collab España 나 정담맨이다 정담맨 내가 아는 노력은 없을텐데 민화팀 무저팀으로 나누었습니다 2010년이면 팀을 그렇게 나누는거야? 우리 팀이 나눠줬어요 이미 야 우리 아침이니까 있는 생각해 어때? 아아 너 갑자기 우리 팀 됐다 난 정담맨이니까 양쪽 팀에 다 둘 수 있으니까 알지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정담맨이 전정국인데 정국이 2010년 이후 초국은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알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니까 그렇게 어려운 곡들 안 했을거에요 2010년이면 정국이가 16살 때 란 말이에요 16살? 기억나요? 기억나지? 제가 딱 중학교 2였는데 14살 아니야? 14살이 2009년이고 14살이구나 아니 뭐가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팀도 나눠줬고 우리 정담맨도 정해졌으니까 한번 시작해볼까요? 방탄과요? 가 봅시다 방탄과 안녕 여기 팀 이름 있어요? 팀 이름이요? 네 있죠 뭐 어떤거에요? 팀 이름 팀 이름이 팀 이름이요? 네 팀 이름입니다 괜찮네 여태껏 본적 없는 조합 팀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쉬는데 자꾸 호비가 자기가 먼저 나서겠다는거에요 우리 팀에 어머니 지민이가 했는데 그 이름을 잘 그리는 레몬츠 스피드가 중요한거에요 저 팀에 자기 팀을 왜 이렇게 깎아놔는지 저 팀에 자기 팀을 왜 이렇게 깎아놔는지 그러게요 이 팀은 팀워크가 좋지가 않나요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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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합니다 셋이 다 그림을 못 그리는걸 인정하기 때문에 정우씨 준비했어요? 네 준비했습니다 정우씨 잘 맞출 수 있어? 어느 팀원 줄 아나요? 그림을 잘 그릴수 등가! 우리 의지발약 팀부터 갈까요? 네 의지발약 팀이요? 아 우리가 의지발약 팀이야 아니 저희 팀이 우리 팀 이름을 왜 방금 팀 이름이라고 팀 이름이라니깐요 연습문제에요 여러분 시작 아무래도 움찜인거 같은데 움찜? 움찜입니까? 어 뭐야 저 과자 벌집피자 아닌가요? 아 저 코칼권이에요 저 수강 아니에요? 자기 초상화를 그리고 있어요 저 뭐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데 저거는 태형이가 나 그릴 때 그리던거에요 내가 짱이잖아 15수 다 쓰지도 않았는데 뭐야 이거는 이집스 예예예예 봐봐 봐봐 봐봐요 이게 스핑크스란 말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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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틀려 오른쪽에 그린 개 같은거 뭐에요? 저 개야 그냥 저거 굳이 자리를 바꿀 필요는 없는데 제 얼굴? 못 맞췄어요 저거 악어 아니야 악어? 공룡아 아닙니까? 너 뭐하냐? 뭐하냐 너 지민이형 그리고 있네 지민씨 지금 안대 끼고 그리고 있나요? 나 너무 잘했는데 내 그리 보면 모르겠으니까 저거 누가 봐도 야 저거 누가 봐도 피카츄 아니야 어떻게 피카츄 형님 전기가 없는데 백만 보일 줄 알았는데 누가 저거 최근 어 뭐냐 야 이거 맞아 또 호주 맞췄어요 야 이거 봐 코알라잖아 야 코알라가 왜 골프채를 들고 있어 야 이거 설마 캥거로 이게 어떻게 캥거로입니까 야 이거 피카츄이 이게 어떻게 캥거로야 아니 이거는 캥거로는 복근에 그런거야지 그럼 봐요 나 이거 세계지도 그린거에요 아 만두가 아니었어 세계지도 어 유럽 내가 한번 보니까 아주 참 아 날 알아주는건 윤기 형보다는게 없네 야 이네 골프채가 콜발이 나와 오기제 práv 1회용으로 해보죠 우리 자신감 지금 넘쳐야 네 좋습니다 자 역할까요? 기대된다 기대될 해볼까요? 추억 먼저 나갈거에요 랩몸 형도 나갈 때 저렇게 나가야 돼요 화이팅 화이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피었습니다 뭐 뭔지 알 거야 진짜 원가 삼각형 뭐죠 이거 아 아 뭔지 알 것 같다 나도 알겠다 지금 다른 거 그랬어 다른 거 배당 여행하는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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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El 님들의 티티 어 야 역시 우리 제한руг이aceutical 이게 뭘 보고 알았어 이거 그래 와도 산으로 있다가 저거 이거 이거 아니고 안이 그래 야 봐바 내가 디테일 까지 이거 또 골반 돌리는 그네塊 전rod 돌리고 고고만 돌리는거 야잖아 어 아 아 아 이거 너무 간단한거 아님 까 없다 està 하면 awak사 Franc odt고 Rus 정보가 아 이건 왜 이걸 그리는 거야 이 앞사람 빌딩 야 야 야 그 여러분 이걸 모릅니까? 랩 모양 그리는 게 뭐예요? 도저히 모르겠다고 아니 진짜래 웬만하면 알겠는데 아니 랩 모양 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? 왼쪽에 되게 자신만만한 이거 모릅니까? 안돼 벗어주세요 도저히 모르겠는데? 너무 쉽다 진짜 야 누가 봐도 그거 아니냐? 아 6대 아닌가요? 아 저 자인태 선배 양아 대교 아 아 아 이 춤 있잖아 어디가 양아 대교예요? 아 저 자인태 선배님 아니에요? 아 아니에요 싸이 선배님인데 아 봐봐 강남 너무 잘 그렸지 않아? 아 강남 그린데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? 이거 아닙니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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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춤이에요 아 추워 아 놀랐네 아 뭐지 아닙니까 이거 그럼 어이없는 그림 나온 거 아니야 돼지코 뭐야 뭡니까? 아 뭔지 알 것 같다 알 것 같죠 이거 말고 못하겠어 나 아니 뭐죠 저거 뭐죠? V인가요? 아니 저거 진짜 뭐야 모르겠어 난 답을 알면서도 뭘 그리니 지장에서 엿하는 거야 뭐야 뭐야 아 이게 내가 볼 때 지민이가 제일 잘 그렸어 그죠? 이거 제가 제일 잘 그렸습니다 자 이거 너무 쉽네요 이소라 선배님 바람이 분다 아 야 바람이 분 이게 전 아닙니까 전이지 아 윙윙 이게 뭔 윙윙이야 저게 어떻게 윙윙이야 누가 봐도 이거 밴드 아니야 밴드? 밴드 밴드 저게 어떻게 밴드야 나 오토바인 줄 알았는데 야 그 분이 그거 아니야 시그닉 아니야 야 나는 저 바람 보고 산들에 그렇게 있었는 줄 알았다고 아니 그리고 글씨도 제대로 어떻게 해 윙윙이면 윙윙 아닙니까? 아 저 휑휑인 줄 알고 바람 휑휑 아 그래 미안해요 아 근데 앵윙 아니였어? 잘했어 윙윙윙이야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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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진짜 못 그린다 아니 나 파리 날아다니는 것만 그려도 윙윙윙인지 알겠다 파리를 못 그려 우리가 어 뭐죠? 번작인가요? 아니 파리 그리고 있다 지금 아 여러분 이거 너무 아 진짜 못 그렸다 형 진짜 야 뭐해 야 뭐해 땡 아 뭐하냐 야 뭐하냐 아니 이걸 그렸어야 했는데 아 이거 그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그걸 그렸어야 했어 그렇지 꼬바 꼬바 뭐야 저 밑에 큰 그림 보지마 아니 뭐 저 볼 필요가 없어 저 바퀴벌레같이 아니야? 저 바퀴벌레같이 아니야? 저 바퀴벌레같이 아니야? 아니야 꼬바 형 형이 저렇게 그리면 어떡해 저 바퀴벌레같이 방울같기도 하고 그렇네 아니 나 진짜 전혀 감이 안해 아 저 이거 생각해봐 저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 사람을 조합해보세요 아니 밑에 사람을 안 봐도 돼 저 사람 안에 거물이 필요 없어 거물 위를 자 3 2 1 아 진짜 진짜 감이 안 와 진짜 감이 안 와요 진짜 감이 안 와요라는 걱정은 없어요 아 내가 너무 궁금했다 힌트 하나만 주게 해주십쇼 안 돼 안 돼 안 죽었어 안 돼 큰 거 큰 거 안 돼 이게 뭐고 이게 뭔지만 아 그럼 다 알려주는 거지 차라리 노래 제목은 아니 왜 고르라면서 어 난 저 춤 알 것 같아 엠아 롱 뭐야 이게 오빠 우리 나게 된 나 진짜 진짜 모르겠어 아 그래야 모르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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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호비가 숫자만 썼어서 솔직히 했다 뭔데 뭔데 자 이름은 맞출 수 있겠냐 저 밑에 24시간 보자랑 아닙니까 아 맞춘 맞춘 나 딱 시계 보자랑은 알지 나 진짜 나 진짜로 못 그렸어 아니 이거 뭐야 저거는 좀 나오잖아 멤버는 지금 여기 춤을 그렸는데 이 춤을 그린 거야 아 이거구나 저기 아니 그럼 아니 그럼 단리를 직각으로 해주는 지진같이 그려가지고 아니 일단 일단 사람이 아니잖아 형 아 이거 뭔데 이거 에바롱이잖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5에서 나와요 이게 뭐야 시계 뭐라고 아니 시계 얼마냐고 아니 이거 나오긴 해요 이거 그래 이게 나오는 상황인데 자 자 자 자 다음 거 이 그림들을 가지고 도대체 상관하는 거 저런가야 돼 어? 아트 같아요 아트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너무 아 이거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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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끝났다 아 잘 그렸다 지진이 아 너무 아니 히트곡이라면서요 히트곡이에요 어 WE Monster 무시하네 야 어 이거 아니요 아니 discovery 사과드리세요 히트곡이 told니 이미 미쳤잖아 지금 ỷOP 나 보이지 는 안돼 하지마 아예 진짜 현장 진짜 야 이거 solamente 뭔가 정신이 없다 그게 linked 감상 챙겨들 피 땀 mikä 예이이이이이 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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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봐봐 저 춤, 춤 알지? 그리고 이거 뭐냐 피, 땀, 눈물 야 이거 정말,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릴레이 아트가 아닐까 그래 야 이 기술에 의해서 빨리 빨리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요? 아니 마지막 문제 큰일났다 나 안 봐봐 알겠다 진짜 문제가 아 근데 이걸 하면은 땡이기 때문에 더 모르겠다 저러니까 저러니까 망쳤어 아니 일단 그림을 저렇게 그려버리면 저게 뭐야 나 도저히 모르겠네 왼쪽 위에 저거 뭔가요? 진짜 냉장고인줄 알았는데 아 저도 그리려다가 실패한거에요 왼쪽에, 가운데, 가운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야 도저히 모르겠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저 단어 하나밖에 없어 저게 창문인가? 야 이거 어렵다 이거 못 맞추는구나 아니 진짜 나 바로 알겠는데 진짜 니가 정답을 하니까 바로 알겠구나 정답 맞으니까 바로 알겠구나 실패 아 조수 이거 뭐에요? 자 이거 리모컨이구요 그게 뭔 리모컨이에요 하하하하하하 야 아무리 두고 야 아무리 두고 야 아무리 두고 야 조수씨 리모컨 이거 자 리모컨 이거 자 리모컨 이거 티비입니다 티비 1,2,3 아 지금 티비를 저렇게 그리냐 자 이거 티비를 꺼서 티비를 꺼서 티비를 꺼주세요 티비를 꺼서 티비를 꺼서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누구야 우리 티비를 뭐냐 여튼 저희는 두 문제를 맞췄습니다 티비를 뭐냐 티비를 뭐냐 여튼이 뭐냐 이거 은근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어려워 해보시면 알거에요 해보시면 알아요 왜냐면 솔직히 아까 그리는 거 보셨죠? 슈가 형이랑 비강 그리는 거 보셨죠? 그쵸 네 답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 바로 가볼까요 비씨 먼저 다 피카소들이야 다 자 얼마 잘하는 거다 의지 박약팀 화이팅 의박팀 의박 누가 누가 목걸이가 대회하는 거 같아 진짜 아니 근데 다 비슷하게 채영이는 그냥 안 내보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 기다려 아저씨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뭐야 저건 또 분신술입니다 저 또 나를 튀어 저 또 나를 튀어 제목을 표현하는데 형 가수를 표현해 난 가수를 표현했고 자 벌써부터 손발이 안 맞죠 아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 아 뭐야 비타니 화이팅이요? 아 골든벨인가요? 틴탑의 틴탑 선배님의 긴 생머리 그녀? 그게 20... 설마 진짜로? 아니야 정답입니다 진짜 정답이에요? 정답이에요 와 진짜로? 어 정답이야 야 너 뭐냐 너 정답은 정답이야 쩔지 야 정본이 쩔구나 아니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첫 문제 성공 야 정국이 되나 나 진짜 내가 야 정국이야 야 정국이야 진짜 야 정국이야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아니 이거를 나 진짜 최선을 다했다 진짜 저거 스프하는 거예요 스프? 야 애국가 아 진짜 정답 맞대요? 어 맞아 슈가님 근데 가수로 표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에요? 저 오른쪽 밑에 거 지구에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아 환경 오염에 관한 아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는 됐다 끝났다 야 바로 바로 야 이거는 바로 보여줘 나 아직은 전혀 모르겠는데? 저거 아닌가요? 다 그렸어요? 어 다 그렸어 어 태현 잘했다 태현 잘했다 야 전혀 모르겠어 뭡니까 이게 자 저건 스프고요 일단 저건 지구야 아니야 스프야 뭐야 감자도 안 오죠? 어 나 진짜 안 오네 답을 모르고 보니까 잠이 안 오네 예 예 예 아 나 알겠다 나 알겠다 아니 이게 왜 몰라 이거 나 안 돼 아 이거 왜 몰라 태현 맞춰도 돼요? 태현 맞춰도 돼요? 태현 맞춰봅니까? 돌 빨간 사진이 우주로 줍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우주로 우주로 그래야지 지구로 그런 거 같으게요 우주에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에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이지 그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주는 겁니까? 빨리 줄게 줄게 지구를 줄게잖아요 형 저 잘 그렸어 아니 제가 볼 때는 되게 잘 그렸어요 되게 잘 그렸어 잘 표현했어 별도 있고 지구도 있고 우주를 주고 골 빨간 사출기 형 별이 이게 뭐예요 저게 별이야? 아니 제가 볼 때는 B씨도 되게 잘 그렸어요 되게 잘 그렸어 얼마나 이거 골 빨간 사출기 어? 너무 드림 랩몬스터? 아니 내 거에 디테일 채우지 말라고 어 정답 랩몬스터의 What am I to you? 진짜 진짜 아 내 거에 두 가지 말라고 나 땡 뭐냐 모르겠어 무릎뼈처럼 근데 이분이 약간 조금 이분보다는 어 잠깐만요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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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1 2 끝 몰라 몰라 어머님 어머니 아니 저걸 진짜? 서현아 저게 어머님인가요? 아 진짜 어머님 세상에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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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이다 알고 나니까 왜 그런지 알겠다 시간 가고 있어요 시가씨 아무것도 안 그려 아니 진짜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안 그려 맨날 사람만 그려 저 형이 사람 그리면 망하는데 머리를 되게 독특하게 그린다 머리카락을 되게 독특하게 그려요 사람은 나보다 잘 그려 사람은 나보다 잘 그려 나 알겠는데 나무리아 잘 주면 돼요 형 귀가 잘했네 형 왜 못 그렸어요? 형 왜 있어요 여기? 책은 하려고 보다가 X를 그려요 이게 맞는 걸 수도 있어 정기고 정기고 정기고선배님의 썸 오빠 말했잖아 저거 있어야 된다니까 콜라보 콜라보랭이죠 태형이가 먼저 그리고 슈광이가 좀 더 망쳐주고 진영이 완전 망쳐주고 또 사람 그립니다 사람 달라 비현이 그림을 귀엽게 그리네 되게 잘해 슈광이가 또 당황했죠? 안 그리죠 또 안 그립니다 자 뭔가요 계란 계란 후라이 어머님이 누군이 아닌가요? 어머님이 환영이 좋아요 눈을 떠주세요 형 보여주시죠 저거 1 땡 뭐예요 저거? 저거 잔소리 아닌가요? 아 아 대박 단소리였어 난 저거 보자마자 알았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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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최고의 히트곡이네 형 형 가만히 있겠습니다 최고의 히트곡이지 형 그냥 놀다 오세요 거기서 슈광 형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안 보고 맞추기 어때요?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거 이거 수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저거 저거 이거 아니니까 이걸 못 맞추면 정말 팬분들이 널 굉장히 실망할지도 몰라 아무리 봐도 모르겠지 않냐? 저거 팬분들이 약간 섭섭해하지 않을만큼만 맞추면 돼 윙윙을 휭휭 윙으로 맞추던데 티비를 거스로 맞출 수 있냐 얘네들아 티비를 켰네 이 문제지 됐죠 아 근데 이거는 아 저거 방송 생각하자 엄마가 좋네 아빠가 좋네 자 여러분 5 위에 선택은 4 3 2 1 아 저거 피 땀 눈물인가요? 이거 불타오르는 게 불타오르는 거 아니야 불타오르는 거 아니야 불타오르는 거 아니야 불타오르는 거 아니야 달로 파이어잖아 그래요 바로 파이어야죠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잘 안 자요 잘 안 자요 잘 안 자요 아니 해외아미분들 생각해 아니 잘 안 자요 여기 분명히 불타오르는 거 지금 우리 투어 노는데 투어 파이어라고 어디에도 안 되겠어요 가르치고 파이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파이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2016 2016이라고 해서 맞았었는데 아 아쉽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레저레 펀나지 말고 감독님께서 안정에 펀나 해주세요 파이어도 정답을 인정하겠 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인생머리 그냥 그 정도 아니었죠 정답이 아니었죠 아 진짜요? 뭐였어요? 사실은 시스타 나 혼자였어요 아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니 이거 근데 이게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냐면 어떻게 된 일지? 이거? 이게 갑자기 슈가 형이 정답이라고 해가지고 BTS의 사격군이 있다던데 네에에에에에 아 논제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방탄소년단의 피카소 aka 방고룰 피카소 야 이거 어떻게 그려? 내가 그려 우리도 지금까지 그렸어 그 사람 어떻게 그려지? 이거 어떻게 그려 아무래도 순서로 말한 것 같은데 그걸 왜 나한테 들리게 말하는거야 어? 어? 점핑! 크레옹밥 점핑! 빠빠빠 크레옹밥! 빠빠빠! 나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어 뭐 모르겠지? 뭔데 이게? 정답 파축송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지? 어? 진짜 빠빠빠 아니지? 어? 그러네? 왜 생각나지? 아 정국아 이쯤 되면 정국을 탓하는 거 아닌가요?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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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아 근데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 이거 자 자 끝인가요? 아 좀 바스라도 설명을 좀 그려줘요 형들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? 왜 이렇게 이렇게 해? 그러니까 그건 알아 우리도 어? 그건 우리도 했잖아 아! 아! 세상에 이거 보고 생각나는 거 없어요? 응? 아! 조용필 선생님의 바운스인가요? 조용필 선생님의 바운스인가요? 그래 야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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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 바운스! 힘이지 않습니까? 늘 공개해야 돼요 설마 기도하는 이거 그린 거냐?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운스 야 어렵다 진짜 어렵다 저희가 이겼네요 네 박사 한번 치시죠 아! 좀 더 좋은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? 아! 본인은 어떻게 그렸을 거에요? 저요? 절대 못 그릴걸요? 그러면 모두가 납득하면 슈바는 그것을 즐거워하는거에요 오! 크로스 인정! 꿀! 우리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빨라 봅시다 아! 잠깐만 이거 영남을 떠올려야 되고 같은 팀 아! 난 나 어! 기씨 어디야? 어! 야 인정 못하면 두 배 어때? 계속 다 했구나 야! 야 들어와 너 두 배다 야 너 두 배의 각이다 나는 그릴 수 있을 거 같아 어! 두 배? 두 배? 야 나와봐 오케이 오케이 자! 비 실패! 솔직히 실패다 이거야 형 형 두 배에 들어오세요 어 미안하다 자 두 배! 자 축하드립니다 아! 자 벌킹을 한번 봐볼까요? 하나 둘 셋 헛! 헬딩 안 있고 밖에 5분 나가 있기 오늘의 MVP는 누구에요? 우리가 MVP 솔직히 정국이죠 아니 아니 쟤 말고 우리 여성국이죠 이 여성국이 MBC B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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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솔직히 말 마지막에 도전만 안 했으면 솔직히 말 아니에요? 아니 야 B! 죄송합니다 그러면 MVP의 보상으로 이제 형이 형 저야 즉각까지 틀고 5분 나갔다 와 나에게 반항 가요 마무리 합시다 예!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저는 원샷 안 잡힙니까? 응 너 안 잡힙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집 뽑으면서 인사 한번 해줘요 자 나가시고요 다들 여러분 벌칙을 한번 나가볼까요? 네 끝난다 음 시원하네요 상쾌하구만 이 벌칙을 예상이라도 한 듯 무릎이 뚫려있네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멤버들 잔인하시네요 영상 통화 영상 통화 그러면 형이 5분 단축하는 걸로 한번 개인경 보여주시죠 사실 저희는 사실 저희는 저희는 금방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이제 들어가거든요 준 형이 완전 그런 아쉬운 마음이 없습니다 준 형이 여러분 쿠킹 댄스라고 아세요? 제이홉하고 준비하고 있는 네 알고 있어요 네 안 웃겨요 다시 쿠킹 댄스 아는데 네 쿠킹 댄스는 어떤 의미였어요? 방금 쿠킹 댄스 안다는 거 무슨 의미였어요? 제이홉과 같이 준비하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? 이거 아닌가요? 형 둘한테 머리가 안 돌아가 우리는 금방 들어갈 수 있어 형 이제 그래서 들어갈까요? 아 잠깐만 5분 때가 우리 들어와요 형 5분 들어와요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너는 킹킹이란 걸 모르니?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2 2 3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3님의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3님의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아이고 추워라 야하 걔네들은 그 경로우대라는 걸 몰라 괜히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들렀다가 진짜 이렇게 추는 날은 역시 파이어를 쳐야지 이야하하하 이야하하 이야하하 아 추워 죽겠네 진짜 추워 죽겠네 안무로 연결하는 춤이야 진짜 어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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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